위로가제 날썸 울프를 만났다네요 위로가자 어어 있다 있다 근처에 있어 소리가 막 나잖아 심장 막동서 뛰면 내가 봤을때 근처에 있는거야 여기 밑에 볼까 밑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은근히 숨을때가 많이 없네 A2 A2 안전하다 A2로 가자 아 이 게임 어떻게 해야되지 이제 가면 온다 한칸 한칸씩 움직이는 느낌이다 그래 뭐 지금 뭐 배터리 13% 개망했어요 개 털렸어요 안녕히계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른 방을 못봐요 그냥 가야 잠겼어요 어 뭐야 꺼 꺼 꺼 죽으려면 죽어 배터리도 없는데 뭐 배터리 회복도 안되지 그래 싸워보자 세상아 원래 세상은 좀 무섭고 험하고 으아악 아 으아악! 으아악! 아아아악! 아아아악! 아... 아... 미친 하아... 아... 깜짝이야 아 내가 정면을 못 봐가지고 더 놀랬네 참고로 이 게임의 애니메트로닉스라는 이 단어의 뜻은 그 로보트 안에다가 로보트 안에다가 이제 전자회로 같은걸 넣어요 쉽게 말하면은 누가 원격 조종할 수 있는 로보트를 애니메트로닉스라고 하는데 이걸 지금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이걸 쓰는 사례는 현재 어... 영화 영화에 보면은 로보트들이 나오잖아요 약간 탈쓰고 이런식으로 약간 거기다 3G 그래픽을 입혀서 이제 실제로 살아있는 뭐 곰돌이 뭐 이런식으로 만드는데 그런게 나 애니메트로닉스에요 갑자기 어쩌다 이런 강의를 했지 내가 뭐야 아씨 제나 콜머니 멜풍선 1개 고마워요 샤오랑니 멜풍선 5개 고맙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진짜 개무섭다 게임 어우 아 어 나 개무서워 나 진짜 미쳤어 이거 진짜 싸대기를 때리고 아 사들기 때리고 싶을 정도로 무서워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초록색 여기서 소리나는건가 내가 봤을 때는 가야 돼 아아! 시바아아아악!!! 아아... 와아... 와아... 아... 이거 진짜 미치겠네... 와아... 이거 뭐야? 바로 앞에 있어... 아... 갔네요... 아... 아... 쟤를 유인을 해서 다른 데를 데리고 가야 돼 내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이런데서 B8 C1 이런데로 얘를 끌고 데리고 가 데리고 간 다음에 여기서 얘를 따돌린 다음에 다시 여기 들어가야 돼 최종 목적지방은 내가 봤을 때 이방이야 108 그렇죠? 여기 같아 지금 느낌이 딱 여기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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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봐 새키야 들어와봐 새키야 들어와봐 들어와봐 니가 그렇게 잘 싸워? 누구 아버지 뭐하시노? 아아... 아아... 잘 못...잘못 졌어 매니저를 와봐 새키야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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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를 멍청하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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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길 했네요 제길 했어요 야... 아아...잠깐만... 이거 어떻게... 쓰읍... 아아...잠깐만... 이거... 따돌릴 수 있는 코스를 정해야돼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 문이 열리는데 이 문 안에서 따돌릴 수가 없어 어어... 여기로 나가서 해볼까? 다시 한번 한번 다시 한번 그... 그... 제... 제 고함소리... 내면의 그런거에요 제 신음때메 이런데 뭐 들어갈 수 있나본데? 이거 100파운드 라스트네 이거 어어...어어... 어...왜...왜 나가기 눌러? 나가기를 왜 눌러 나가기... 어... 숨 참거나 그런건 없어 버튼 솔직히 야 저거 무섭지는 않아요 저... 저 머신이가 무섭진 않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가야되는거 아니야? 지금 가야돼 내 봤을 때 지금 가야돼 지금 가야돼 지금 가야돼 지금 가야돼 Brisbane 다다다다다다다 its 뭐야 이거 오케이 아우쉽다 개무접네 뭐야 뭐야 왜 뭐 뭐야 얘는 왜구있어 뭐야. 뭐야 왜 왜Ed 왜 왜 왜 이렇게 덩치 왜 뭐가 年的 아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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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열면 안 되지 이게 뭐 터미네이터 2 아니잖아 이거 나와가지고 아잼 아잼 유 어 베프 뭐 이러면서 지켜주는 거 아니잖아 이거 쟤를 상대로 싸워주는 로봇을 낳아주는 건가 왠지 얘가 갖고 있지 않을까 싶다 열쇠를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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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잠깐 소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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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안 아아..나.. 이거 뭐야 데인저 아니야? 데인저? 뭐 열쇠가..잠깐만.. 저게..잠깐만 있어봐 뭔가..뭔가.. 오! 총! 아..이걸 열어야겠네 이걸 열어야 된 이유가 있어 지금 뭔가 집을..아 여기 집을 수 있네 영어야! 어..야.. 근데 이거 보는 동안 실시간으로 시간이 가서 지금 읽을 그게 아니야 됐어 남자 편지 읽어서 뭐해 아이씨 이거 뭔가..잠깐만..이거 너무.. 저건데.. 뭐 없어? 오우씨 진짜 무섭다 얘가 뭔가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얘가 뭔가.. 야.. 야.. 후루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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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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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레이더는 뭐 거의 볼 필요가 없어 내가 봤을 때 카메라는 뭐 거의 볼 필요가 없어 지금 이런거 설마 종이 모아야되나? 이거 약간..뭐야 오우 뒤통수야 뒤통수 개놀래네 다른 데 가서 뭔가 열쇠를 갖고 와야되는 것 같은데 열쇠가 어딘가 있어 아..잠깐만 아 잠겼네 나가 나가 이씨 더 무서워 이씨 아 여긴가 본데 그러네 그러네 일단 닫고 무조건 닫고 아 열쇠 아 뭔지 알았네 왜 이런게 있는지 이제 알았네 이런데 열쇠가 있는거야 지금 보니까 이런데 열쇠가 있네 그러면 이때까지 왔던데를 다 나 뒤지면서 왔었어야 했는데 그걸 안 뒤지고 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뒤졌네 야옹 라임 야옹 아 여기 어딘가 있겠는데 오케이 감 잡았어 이렇게 많은거 봐서는 뭐 있어요 여기 근데 내가 봤을때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게 이게 다시 이야기하면 나오는 곳이 랜덤일거 같아 이렇게 키가 어 못읽어 아 됐다 아 필요없어요 키가 나와야돼 지금 키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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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씨 뭐야 왜 어 왜 라이트가 안켜져 왜 저걸 먹었더니 왜 라이트가 안켜 왜왜 저걸 먹었더니 왜 라이트가 안켜 뭐지 라이트도 배터리가 있나 아 망했다 라이트도 배터리가 있나봐 아 들어왔다 들어왔다 아이 도넛 괜히 먹었네 도넛 먹었다고 라이트가 안 나오다니 아니면 뭔가 타임이 된거일수도 있어 아 나 진짜 땀나나 소리가 나 그쳐 그쳐있어 아 키카드가 필요해 도대체 도대체 여기는 뭐 없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은데 뭐 없어? 설마 이 도넛을 나 먹어야 되는건 아니겠지 도넛 다 도넛 밑에 있는거 아니야? 아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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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에 뭐 없나? 이게 활성화 키가 되게 작아 내가 놓친거일수도 있단 말 뭐야 이거 왜 벼손 진짜 무섭다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이거 활성화 안돼 활성화가 안돼 아 아 뭐 키카드인가 키카드 되는거 아니지 그냥 죽더라도 한번 가보죠 이거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없어 지금 봤을 때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또 왔네 또 왔어 어디로 들어가는거야 나 웬만한 공포게임은 다 했지 아웃라스트 2회차까지 했지 미쳤지 추가디 했지 다 했지 프레디 피자 가게 원투스리퍼 다 깼지 에일리는 놀고 싶어 깼지 그리고 또 뭐야 소피의 저주 깼지 다 깼지 미친듯이 깼지 그냥 안 깬게 없지 그냥 아 일로 가면 근데 만나는데 잠겼네 혹시 잠깐만 어 야 쟤 알아보기 쉽다 쟤 어둠에서 어둠에서 빛이 나 어둠에서 눈이 빨그레 쟤 사두산이 있어 쟤 나 봤어 쟤 나의 적수가 안돼 과감하게 가 과감하게 가 과감하게 가 과감하게 가버려 안그러면 못게 여기 닫아 여기 닫아 여기 뭐 있지 않을까 빠른 파밍 빠른 파밍 아 여기 시작지점인 것 같다 여기 그 발전기 켰던데 음 아 이런데도 열어볼 수 있어 있냐 뭐라는거야 이거 3618 361 애들아 외워 형도 시청자덕좀 한번 보자 졸라 무서워 야 웬만한 데는 다 뒤졌는데 이제 웬만한 데는 이제 다 뒤졌는데 이제는 진짜 뒤질 일만 남은 것 같은데 들어갈 방이 없어 이거 만나겠는데 안 만날 수가 없겠는데 이거 뭐야 아 여기 또 있네 아 숨 사운드 말 사운드 어 아 이렇게 숨을 수도 있네 의자 없는 데는 숨을 수 있다 의자 없는 데는 숨을 수 있어 이거 진짜 수지방 가는거 아니야 수지방 키카드 키카드 아니면 키야 이거 어 내가 봤을때는 키카드 아니면 키야 아무튼 키야 킨대 아 여기도 한거 어 아 뭐야 뭐야 어 아 이거 숨는거야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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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개풍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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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잖아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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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설마 이게 배터리일까 잠깐만 잠깐만 이거 먹으면 배터리 차는거 아니야 아 아냐 아냐 배터리 안차 그런 줄 알았더니 아냐 무섭다 여긴 또 뭐야 락픽이 필요해야돼 락픽 얘들아 얘들아 뭐 내가 놓친거 없지 경찰 한번 도넛이죠 여기서 초마문의 역사 시간 왜 경찰은 도넛을 먹을까요 그것은 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옛날 옛적에 도넛 가게에 강도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훔침당하고 미국은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을 죽이는 사례도 일어났죠 그래서 경찰들에게 무료로 도넛을 제공하면서 도넛을 먹을 수 있게 해주면서 도넛 가게를 경찰들이 방문하게 했어요 그래서 야간 근무하는 경찰들 혹은 새벽에도 근무하는 경찰들이 도넛 가게에 가게 됐고 도넛 가게는 경찰들에게 도넛을 주면서 자신들의 가게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답니다 시발 오오오 개 야 야 야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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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 사이로 사람이 못 가는게 말이 돼 이 경찰들 이거 살 많이 쪄가지고 이거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경찰 파이팅 야아 야무지게 하고 있었는데 진짜 뭐야 야 저거 찾지마 저거 찾기 전에 여기부터 열어 열쇠부터 찾아가 야 그게 꿀이지 그래 아직 안나왔으니까 오히려 더 잘됐다 열쇠부터 찾고 가자 도대체 근데 열쇠가 어디있을까 열쇠부터 찾고 가 열쇠부터 여기서부터면 열쇠부터 찾고 가면되지 도넛 다 먹어 그냥 다 쳐 먹어 그냥 도넛 먹어서 속도 느려지면 어떡하냐고 너 너는 죽을건데 숨을 외셔 사람 사람은 산소 땜에 죽던가 그런다고 들었는데 산소 땜에 늙는다 들었는데 잠깐만 이건 뭐야 와아 야 이거 이거 진짜 이거 누가 누가 이런거까지 생각을 해서 만들었지 알찬게임이네 근데 없는 자리는 없는거 같아 그치 없는 자리는 없어 잠깐만 이거 아까 여기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아 여기 못들어갔다 여기 나 픽 필요했다 아까도 못들어갔어 1986년에 도대체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었죠 그전에 키같은거 못찾게 하려고 이벤트 생겨야 키같은거 생기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으려나 그러면 다시 하기밖에 답이 없는데 그러지는 않을거 같은데 근데 근데 이벤트 됐는데도 솔직히 너무 안나와가지고 뭔가 이상해요 이벤트가 됐는데 아아 내가 여긴 내가 아까 뒤졌네 아 일로 아아 턴을 턴을 한블럭 가고 우회전 했었어야 됐는데 턴을 한블럭 가기전에서 우회전해서 가서 이거 여러분들 영어듣기 평가가하면 꼭 문제 틀리잖아요 우리가 한블럭 더 가서 우회전 해야되는데 그걸 또 다른 그 객관식을 눌러가지고 그쵸? 제가 아까 거기서 그 한블럭을 더 갔어야 됐는데 이게 지금 키카드가 핵심이야 키카드 없으면 안되는 게임이야 무조건 필요해 키카드가 키카드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게임이야 이게 키카드를 무조건 찾아야되는 게임이고 아 이런데 잠깐만 이런데 내가 아까 안찾어봤던거 같은데 하나밖에 없어? 키카드가 뭔소리야 피자집에서 애들을 즐겁게 해줬던 피에로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 집에서 이상한 느낌이 나서 신고했던 집 아래 지하실에 대략 40여구의 시체가 발견됐다고? 프레디 실화 게임이였어? 프레디 실화 게임이였어? 꺼야겠다 이 게임 실제로 쟤 막 돌아다녀 쟤? 와 진짜 무섭다 어허허허허허허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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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